내 이름은 한두수 내년이면 서른 보시다시피 난 이곳 가락시장에서 일한다 난 항상 딸디리를 끈다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일은 소매 납품 트럭에 도매한 물건을 안전하게 딸따리로 모셔다주는 일 한가차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고맙습니다 에이 나 같은 거 더 안 움직이지 니깐 놈이 장이라는 줄 알아 개바라가 그랬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가슴속엔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꿔야 한다 드디어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애국 시작 장실 29, 28, 27 장